박수 어깨도 무가진 괜찮아 그치만 손 잡는 건 조금 위험해 잘 자란 메시진 괜찮아 그래도 자냐는 메시진 안돼 박수 심심할 때 연락해 커피 한 잔은 OK 늦은 시간 술 한 잔은 안돼 다 하시네요 영상통화는 no face 아무래도 어색해서 못해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만 모르게 그 시선 같은 게 있나봐 싱크라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그 소리에 손이 나빠 넘어와 girl 넘어와 boy 어색해지면 어쩌지 멀춤해지면 어쩌지 넘어와도 넘어와 girl 눈 딱 감고 더 다가가 볼까 아 아 살짝 기대는 OK 거기까지는 OK 사실 지금도 안 추운데 다가가와도 OK 멀어지게 걱정돼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아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만 모르게 그 진성 같은 게 있나봐 친구라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계속 이 영상인가봐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만 모르게 친구라 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그 소리에 서 있나 봐 너무 와 girl 어색해지면 어쩌지 발춤해지면 어쩌지 너무 와 봐 너무 와 봐 눈 딱 감고 더 다가가 볼까 너무 와 봐 너무 와 봐